프로텍 프로텍은 반도체 후공정 디스펜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디스펜서 또는 디스펜싱 장비라고 하는데 원하는 물질을 정확하게 바늘을 통해 토출해주는 장비로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지 밑을 절연수지로 메우는 언더필이라는 작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언더필은 플립칩 패키지의 범프를 보호하고 열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칩과 기판 사이 접참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지 시장이 커질수록 언더필 공정에 더 많은 디스펜서 장비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히트슬러그는 디스펜서 장비의 레진 디스펜싱 기능에 방열판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CPU 같은 고부가 패키징에 사용됩니다. 애플 M1 칩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LAB 레이저 어시스트 본딩 장비와 갱본더 장비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AB 장비는 반도체 후공정 리플로우 단계에 사용됩니다. 갱본더는 비접촉식으로 진공상태에서 압력을 활용해 칩과 기판을 본딩하는 방식으로 WLP 및 PLP 등의 패키지 기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텍의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암코, ASE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